그구 유튜버의 대표적 채널인 신의 한수 썸네일입니다.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? 그구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공격한 것인데 이건 친윤 의원들이 현재 조용히 있으니까 윤석열과 건희가 유튜버들을 통해서 한동훈을 압박하는 그림 아닙니까? 그런 부분에서 최근 돌았던 이 종보지글의 출처도 어쩌면 수십일째 잠적 중인 그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빠르면 설 안으로 한동훈이 바이든 당할 가능성도 보입니다. 그런데 윤석열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여론을 주도할 조중동의 이탈이라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오늘 조선회보의 칼럼은 아주 재밌습니다. 전문 그대로 보고드리면 김건희 여사 논란에서 그는 더욱 작아 보인다. 그토록 설이 빨갔던 윤 대통령이 이 문제 앞에서는 원칙을 잃고 표류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. 명품백을 국고에 귀속시켰고 돌려주면 오히려 국고 횡령이라는 해명 같지 않은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. 윤 대통령은 이런 요령부득 논리 뒤에 숨어 김여사 지키기에 몰두하는 듯 보인다.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회견도 생략했다. 대신 공영방송 대담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. 만약 김여사 관련 질문이 부담스러워 각복 없는 회견장에 서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피하는 법 없던 윤석열 다음과 거리가 멀다. 김여사 문제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욱더 그렇다. 과거에 윤석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은 아연하기만 하다. 큰 승부사 윤석열은 어디 갔나? 우리가 알던 그 윤석열은 어디에 있나? 라고 지격했습니다. 승부사는 무슨? 니들이 개고기를 양고기로 포장했으면서 어이가 없습니다. 일단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서포터를 안 해주니까 한동훈이 믿고 지른 것인데 문제는 국회무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.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해요. 제가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 날아가는 과정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. 최고위원들이 다 박근혜 계였습니다. 유승민 원내대표 혼자 망들을 못해. 근데 한동훈 내 계산은 뭐냐? 지금 비대위원의 구성 자체를 내가 짰다. 뭐 어떻게 할 거야? 실제로 이번에도 버틴기였더니 자기가 어떻게 못했잖아. 사퇴 안하고 큰 소름이면 빡빡 쳤죠. 실제로 사퇴 못 지켰잖아. 어떤 법적인 방법도 없고 법적인 방법도 없어. 버티면 버티는 거고 당헌당규상으로도 방법이 없어. 그리고 원리는 무슨 생각하지 않아? 내가 그 얘기 드렸습니다. 어떤 얘기야? 어차피 앞으로는 공천이 제일 중요하잖아. 그쵸. 근데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 사람이야? 윤석열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어차피 공천은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다받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이철규가 실무할 거니까 네가 손 못돼. 너 그럼 죽어?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쪽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? 아니 당 일인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간섭을 해? 여차하면 공천관리위원장 내가 갈면 돼.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? 나한테 권한이 있는데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. 네. 한동훈은 아마도 지역을 3주 동안 다녀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구나. 이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컷오프 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무소속이나 제3당으로 뛰어나와서 출마할 수도 있겠구나. 라는 얘기를 직접 많이 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자기 세력화 시킬 겸 이들을 보호해주는 스탠스로 경선 위주로 가려고 했고 이걸 포착한 용산이 김건희의 경로와 더불어 손을 봐주려고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. 심지어 비공개적으로 지난주 월요일날 이철규하고 한동훈이 대판 붙었다는 썰이 쫙 돌았습니다. 윤석열과 한판 했던 와중에도 말이죠. 한동훈은 경선을 위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특검 제2결로 딜을 치며 공천권으로 확보할 루트를 영남 중진들은 찾겠죠. 그래서 윤석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으로 한동훈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역대급 아사리판이 아닐 수 없는데 하루빨리 그들의 강정기가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을 기원하며 원해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